이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가 같은 모양이죠 2개의 사이의 깔아는 3개의 사이의 깔아가 4개의 사이의 깔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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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용어는 돌입니다. 돌인데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색깔이 이쁩니다. 옛날에는 이걸 톱질을 하고 자기질을 해서 따내고 그랬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옛날에는. 요새는 전동 기계들이 좋은 것이 많아서 기계를 주로 이용합니다. 저는 원형톱과 엔진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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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통나무가 제 손을 거쳐서 이런 모양으로 멋있는 도리가 완성됐습니다 매번 작업을 하면서 느끼지만 완성됐을 때의 느낌은 그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